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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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선으로 재밌네요 이거 블랑카로 하니까 되게 재밌다 어? 쌀냥이네? 야 캐나 보자 그럼 놀자 야 놀아보자 쌀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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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쌀냥하고 간만에 또 쌀냥이 들어왔네요 요즘 경기하느라 바빠가지고 음 많이 못했는데 쌀냥 실력 요즘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너무 다들 잘해지고 있어 먹고살기 힘들어요 어우야야야야야야 아우야야야야야 아우야야야야 스턴 왜 안돌았어 어? 아 이게 끝나네 아이구야 아이구 다 이긴거 이게 선풍각 돌리고나서 다시 선풍각 했거든요 그러면 또 스턴 돌줄 알았는데 스턴이 안돌았어 한 대 더 맞았으면 스턴 돌았을거 같은데 중 선풍각을 할걸 그랬나봐요 와 역잡기 무지하게 빨라 일부러 가까이서 하죠 하하하 스턴이냐 자 이거 저 친구 보고 때리기 할라 그러는데 그냥 앞으로 살짝 가서 일부러 장풍 쏘니까 그 거리에서는 보고 때리기를 좀 못했어요 쌀냥이 아아 이걸 또 당해? 야아 야아 이걸 또 당하네 두번이나 당해 자 저한테 착 아 이번에는 운영방법 바꿔요? 아 네 와 이거. 내가 맞어? 아이스턴이 들어왔고 자 이렇게 편안하게 어 그렇지 같이 맞기 그렇지 요번엔 참았네 요걸 못때리겠지 그렇지 어 야 이게 잡혔어 앞으로 가서 때리려다가 뒤로 도망간거 보고 뒤로 땡겼는데 그 사이에 쌀량이 와서 저를 잡았어요 그렇지 이번엔 못맞히죠 아 또 당해 아하하하하 나 진짜 아 세번 당했어 벌써 출판에 일로와 일로와 어우야 이걸 또 때리냐 하하하하하하 다시 캔으로 바이손 점점 더 잘해지고 있어 이 친구 와우 이 친구 왔다갔다면서 같이 막기만 하는거에요 자아 요렇게 세번까지 뛰고 야 이 친구 계속 진화한다 지금 보면서 때리려는 노력이 보면서 때리려는 노력 대단해 이 친구 야아 이것도 잡아? 보셨어요 방금? W 잡은거? 이게 원래 이렇게 잡나? 이거 원래 못잡는데? 이걸 잡아? 얘와의 환경이 이상한가? 이거는 잡.. 잡을 수가 이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오 W 했을때 요걸 눌렀는데 이게 잡혔어 뭐 이런게 다 있지? 되게 신기하네 아이 몇번째 당해 네번째 당하고 있어 얘도 환경이 얘도 환경이 뒤를 뜨면서 했는데 그쵸 아니 W가 W를 잡은게 아니라 W가 딱 왔을때 내 앞에 딱 떨어졌을때 잡은건데 이게 이렇게 잡아지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되게 의아해요 아니 뭐야 이거 왜 안되 이거 선풍각이 왜 절로갔지? 뭐가 안맞나봐 또 그쵸 W를 잡질 않나 어? 아 이게 안보였어 아이 타이밍 참 아 아 자 요런식으로 쌀량의 바이소 하고 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이것도 잡아버리네 어딜가? 일로와 오! 오! 어어어어어 어어 이걸 왜 맞아? 자 이렇게 이상한 특이한 장면 더블리 잡는거 이거 한번 다시 봐봐야겠다 방송 끝나고 이런 장면이 나오네 어 요번에 맞았잖아 저게 정상이거든요 저게 썰배 잡기 기다렸구요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이게 진다고? 약발로 떴는데 같이 맞춰야 정상인데 혼자 맞는다고 어어어어 타 peanuts 스파dle 허리 잡고 뒤로 빠져 backlog 중발 때릴려고 했는데 이리큰발 두대맞고 스터리도네.요 이거 되게 웃기네 자 요번에 또 수비적이고 아아 요거 못잡았다 너무 가까웠어 안돼 그렇지 야 이거 안당했고요 어이 뭐야 홍길동 야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 와 홍길동 진짜 희한하게 홍길동이 왔어 어 홍길동이 되게 희한하게 왔습니다 어우 야 왼쪽 끝에 있다가 오른쪽 끝으로 확 나타났습니다 둥에 번쩍 서에 번쩍 아아이 너무 가까워 못막아 이런거는 자아 이거 다 막고 죽었네 너무 가까이서 저기 슬라이딩을 하니까 썰매잡기가 좀 잘 안되네요 자 이제 또 블랑카 와 이제 보고 때릴 수 있는 것만 연습을 한다 이런 약간 느낌 어어 아이구야 어어 자아 이거 못막았고 야 이제 브랑카도 보여줄라 그래 나한테 나 이거 검은캔 니가 하는거 봤는데 나도 한다 봐봐 막 요런 느낌 야 이게 따라서 어어 별걸 다해 우와 야 그런것도 할줄 알아 방금 보셨나요 중순한 다음에 바로 롤링 나오는거 야 저런것도 할줄 알고 대단하다 쌀냥 진짜 자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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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이 있나 자 자 거리 못맞췄지 아이 왜 물려 때렸잖아 어 어어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 바로 롤링을 한다고? 어어 야 대박이다 야 쌀냥 블랑카 많이 늘었습니다 잠깐만 다른거 한번 해볼까 블랑카 일로와 베가로 한번 해보자 어 어어 어어 이걸 또 때려 어어 일로와 일로와 어어 잇 잠깐만 던지고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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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렇게 자 베가로 하고 있어요 어어 아 왜 롤링이 됐어 어어어 아 아아이 롤링 잘때리네 아아이구야 이거 안맞으래 아 이거 어떻게 맞춰야돼 아 이거 안맞는거야 어어?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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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금수랑 싸우고있어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있는 블랑카의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어 이거 원래 안맞죠? 나는 맞던데 이렇게 이야아 뒤로 썼는데 롤링이 맞아있네 뒤로 쩌도 그래도 어따 으아아아잇 쌀장도 그럴거에요 놀고 있네 그럴겁니다 쌀량도 그럴거에요 아이 가일나오나? 가일나와 블랑카 그만 가일 캔! 어어 캔 캔재미있겠다 자 베가로 싸우고 있구 쌀량의 캔 보띠 한번 해보자 아 왜이렇게 아 너무 예민한가 어 이거 왜맞아 아 왜 승용맞아 이거 와 한방이다 한방 야 운영 잘했는데 야 근데 굉장히 예민한게 어 백덤블링이 엄청 되네요 제 레버가 엄청 예민하긴 예민한가봐요 어 야야야 이거 왜맞아 어어 자 자 박암하게 아 무조건 잡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백덤블링이 안되겠다 백안에 백덤블링이 너무 잘되서 잠깐만 그러면은 야 블랑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잘 봐봐 쌀량아 자 블랑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자 잘봐 어 내가 알려줄게 어 답답하지 자 자 요렇게 하는거야 블랑카는 펜 잡을땐 요렇게 잡는거에요 어 하하하하하하 시비걸기 자 요렇게 하는거야 요렇게 어 보고뛰고 자 답답하죠 하하하하 자 똥손님 어서오시구요 음 어 이거요 어 조이트론 EX레볼루션 V2입니다 음 저는 레버만 이게 제걸로 바꿔쓰고 있긴 한데 숨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 좋아요 보드도 좋고 빠릅니다 와 이제 바꿔서 배가 나왔어 와 이렇게 뛴다 자 자 어 이거 너무 왜 맞어 나는 왜 안맞고 어어어 어어 어 야 배관을 꺼냈어 탄성 25짜리 물량이 바닥났다구요? 어어 어어 아이쿠야 허허 불랑카로 배가 잡는거 한번더 해봐야겠다 어어 이십오짜리 탄성이 물량이 바닥났다구요? 그래요 어 그러면 좀 잘 팔린다는 얘긴가 자 물고 일루와 일루와 어 최근에 어 아 그러시나요 아 잘됐네요 조이트론측에서도 잘 팔리면 좋은거죠 스톤 돌았어 수비적으로 안해 이제 나도 안가 아 이거 그렇지 안가 하하하 요렇게 아 메가님이 세일드 했다구요 나도 안가는 스타일로 하면은 또 힘듭니다 살량 배가 계속해봐 어우 재밌겠다 배가 계속해봐 나도 불랑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자 해볼게요 됐어 이제 안가 됐어 이제 안가 아이구야 이런 이런 어딜 보고는겨 아이구 그렇지 아 이게 또 아이구야 아 전기를 지질 때가 됐구나 이제 전기를 지질 때가 됐어 어어 아 스터리 돌아 왜 어어 이게 안되네 어어 아 아 이게 바로 잡히네 쓰읍 자 재밌는데 쌀량의 배가랑 제 블랑카로 하고 있습니다 쓰읍 습 습 같이 빠진 확 자 이렇게 자 네이버에 조이트론 EX레볼루션 V2 치시면 나옵니다 15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대요 아이고 아이고 대가가 잡네 그렇지 와 많이 단다 좋아 아유 이거 왜 못 물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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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앗 안돼 아아 다 이겨놓고 아아 다 이겨놓고 졌네 자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 블랑카가 좀더 짜게 해봐 좀더 짜게 해봐 좀더 짜게 해봐 자아 공중싸대기 한번 공중싸대기 공중싸대기 공중싸대기하고 또불구 자 기분나쁜 블랑카가 싸다고 때립니다 공중싸대기 자 자 자 중선으로 재밌네요 이거 블랑카로 하니까 되게 재밌다 배가랑 자 금수로 갖고 놀아요 아아 이제 바꾸네 뉴? 뉴도 괜찮애 가일 오케이 가일 오케 콜 그렇지 요렇게 또 물구 어? 어? 야아 자 엑스레이 짓고 자아 김간호사까지 자 자 자 야 야 얘는 타이밍이 진짜 저거 블랑카한테 저거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자 자 타이밍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나와 신기해 얘는 다이밍을 이거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자 탁 탁 탁 탁 탁 탁 어? 야아 이게 만달을 맞고있네 탁 탁 탁 탁 탁 자 또 물어버리기 참 희한해 진짜 외자는 타이밍들이 정말 희한한 것 같아 다른 서버로 갔으면 좋겠어 사람마다의 환경이 너무나 틀려 또가 1 반달 카운터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신기한 타이밍 상당히 빠르네 신기할 정도의 타이밍이야 캔 한번 해볼까 나도 이제는 자 캔으로 와 아 욕작비도 진짜 뭐 아구참 요렇게 아 끝까지 베가 좀 해보지 베가한테 저번에 그 베차라한테 베차한테 블랑카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구요 어렵지만 이제는 스타이 완전히 앉아서 기다릴라구 요렇게 자 마지막은 베가 어 좋아 그럼 마지막은 난 가일로 할게 캔 지면 가일 한번 가일 한번 가이슨 한번 요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어 같이 바퀴 어 같이 바퀴 뭐 아 아 야 이거봐 자 역시 진상캔 아니 검은캔 하하하하 쓰읍 와우 슬라이딩 요렇게 머리차기로 어 아 어 와하핰하다 oysters 돼 반작 Paulo 콘서트 펫 펫 펫 펫 자 요렇게 11대8로 어우 캔으로 100알이겼네 재밌게 했습니다 자 시간이 12시 반이 됐네요 12시 반이 됐네요